됐어 어.. 잠깐만 그냥 두번 치고 넘어갈게 이거 처음 치르고 넘어갈라 아니 오늘 뭐 소울플로 일단 미리나 개볼까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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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내 극딜 아 아 안위어물러가지고 레알 할만하게 떨어진다 아 아 아 근데 갤뜨 나 이번에 갤뜨 같아 아 진짜 짜증나네 48초 아 아 미션으로 아니 이런 경우도 있네 아 억울하다 아니 또 이런 경우는 나도 처음이라 좀 당황스러운데 아 아이쿠 아 억울하게 도가 날아가 버렸구나 친구야 그러게 말이오 자 집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어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아이고 아이고 자 최대한 맞으면 안되고 바로 주워주고 파인드 아 샤워샤워샤워 동전 쫙 싸워주고 싸워주고 아 아이고 아 또 죽었네 아 이게 아 이게 어설티가 없었나보다 아쉽네 아 그냥 천천히 살아넣게요 어차피 바인드 채워야되가지고 다 긍정은 istol 자 여기 피해주고 맞어주고요 자 잠시되기 잠시되기 자 이제 슬슬 버프 눌러주시고 대동할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들어왔습니다 빠른독이 오히려 별론거 좀 한박차 능게나오는게 좋더라구 어 좋아요 저거 한번 해보죠 살짝 피하면서 시드링도 채우고 아이고 아 근데 이거 좀 어렵겠다 너무 많이 맞았어 그래서 아마 게이지가 안 터질도록 아 게이지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게이지 못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게이지 채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아 아 죽었어 안 됐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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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게.. 죽을수록 좋은데.. 족받고 이번 던에 살아나서 딜 한번 넣고 근데 이게 패치가 이게 돼가지고 제거를 하고 딜을 넣을 수 있어가지고 좋은 덕 이제 1분 30초 뻑인 다음에 제거 한번 하고 이제 극딜을 한번 넣으면 될 것 같긴 한데 바인드 돌고 아 근데 이거 깨서 뭐하냐 근데 해방도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게이지가 차요 이제 게이지가 찬다고 근데 못 깰 것 같더라 근데 뭐지 이건 아니었나? 괜히 살아남는거? 아아 이름 뭐하냐고 해방이 아닌 해방이 아니야 아아 잘 못 눌러가지고 아아 잘 못 눌러가지고 맨날d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